수익은 맛있게, 계좌는 즐겁게, 주식 맛집 강현근의 추돌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매니저님 종목들이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저희가 리뷰를 빨리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시장이 좋았어요 일단 8월 6일에 리각 캔바이어 소개해주셨는데 바로 다음날에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조정이 없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전에 잠깐 살짝 꺾이는 듯 했는데 바로 끌어올리면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고 지금 최근에 보여드린 최고가가 93,900원이에요 이 차트가 주봉차트라서 윗고리가 93,900원 최고가인데 여기를 넘어서는 흐름으로 해서 목표가는 10만원 정도까지 호흡을 길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이게 어디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14만원을 정했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살짝 무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가 10만원 정도까지 굳건하게 가져가시면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달성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차 목표가까지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리뷰어별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었는데 한국가스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부진해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오늘은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버텨줬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PBR 1, 2하나 초반 언저리 있는 부분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와줬어요 건설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가스공사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왕거래 테마 종목이고 거기다가 재건 관련된 종목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 동종목 같은 경우는 손저가 4만원 담아드렸어요 좀 러프하게 담아드렸으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하게 여유기간이 있으니까 그전까지는 홀딩하시고 1차 목표가는 여기에 저항대가 좀 많이 모여있는 2평선이 좀 중첩되어 있는 5만 3,100원 정도까지 한 10% 구간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여러분들 이거 좀 흔들리더라도 재건 관련된 종목은 계속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주 분명히 올라올 것이고 8월 9월 달에 대왕거래에 대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잘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수익 꼭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선 메뉴로 소개해 주셨던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락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매니저님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어제 급등 이후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수익이 났어요 매니저님 이 종목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권재원 아님께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걸 추천해도 되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돌파맵니다 그리고 대량거래로 동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20만원까지 충분히 잡아두시고 지금부터 더 올라가는 거를 감안하셔서 물론 우리가 별미 메뉴로 가져왔으니까 단기적으로 3% 수익 구간에 만족할 수도 있지만 조정시에 계속 매수하시면서 3%, 5% 수익을 계속 가져가시면서 끝까지 가져가시면 20만원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최대 매출 3천억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창사 이래 가장 큰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동 종목을 잘 요리해 보신다고 한다면 추가 수익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리각 캔바이오가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오늘의 특성 메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재료로 유리를 해주실지 정말 궁금한데 내일장 재료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WHO는 코로나 관련주인가요? 맞습니다. WHO, 세계보건협회인데 보건비상상태재선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처음에는 이게 그냥 이슈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뉴스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진단키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팔릴 거라고 수요가 급증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생산업체에서 진단키트의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뉴스가 또 커졌어요 그런 가운데 파리올림픽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확진자가 한 40여 명, 관계자 속에서 40여 명 늘어났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관계자, 올림픽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체 접촉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파리올림픽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이게 아마 좀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감도 있고 그에 따른 뉴스에 대한 확산이 더 커지게 되면 이렇게 경기가 좀 약간 흔들리거나 안 좋을 때 그런 테마주들이 극성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원숭이 주착이라는 그 부분에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발생된 그 부분이 조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비상사태 대선원 검토 중이라는 이슈의 재료를 제가 주목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차 화재네요, 매니저님 요즘에 전기차 화재 때문에 정말 뉴스가 난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달 초에 먼저 이제 발생이 청라에서 벤츠가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6일 날에는 충청도에서 또 발생이 됐고 그러면서 점점 가만히 서 있는 전기차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좀 불안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인가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형색?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데 파생되는 말할게 생각, 파생되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하락해 있는, 지금 좀 침체되어 있는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계속 뉴스가 하나로 단발로 끝나면 좀 그러려니 할 텐데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또 정부에서도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주제로로 삼아주셨을지 주제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냉각 시스템, 역시나 전기차 화재 때문에 냉각 시스템 골라주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전기차가 충방전할 때 원래 열이 확 발생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서 있는 차에서 물론 최근에 열이 뜨겁긴 했어요 폭염이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차가 터진다? 화재가 났다? 이런 부분 원래 이 화재가 난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3원계 배터리에서 어떻게 했을 때 약간 불안정했을 때, 그 전에 부분에서 그때 화재가 난다고 해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하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화재가 나는 분위기에 있어서 관계부처에서 긴급회의를 한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고 뉴스가 계속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일, 2달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걸로 봐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료로 말씀드린 바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특선 메뉴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특선 메뉴는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유망한 종목을 가져오십니다 오늘의 특선 메뉴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중 NCS를 가지고 오셨어요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침사추인님께서 나는 이분만 보고 공부함 그리고 갓현균 매니저님 화이팅 오늘 수익 감사해요 땡큐라고 이렇게 또 남겨주셨거든요 한중 NCS로도 수익 가능할까요? 매니저님 네 그렇습니다 한중 NCS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ESS 관련된 종목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그런 에너지 저장장치로 되게 알려진 종목인데 이게 이제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 4만 9,400원 정도까지의 그런 룸이 남아 있어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자동차 부품 내연기관차의 부품이나 사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게 이제 뭐랄까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전기차 부분의 부품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서 냉각 시스템 그러니까 배터리에 들어가는 냉각 시스템 부분을 개발해서 지금 국내의 냉각 시스템 넘버원 회사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가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버님 댁에 ESS 하나 놔둬야겠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될 만큼 에너지 저장장치가 크게 확대가 될 그런 세상이 올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동사의 냉각 시스템 부분이 국내 거의 탑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배터리 화재되는 부분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해서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동종목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가격 전략 알아볼까요? 손주역가는 러프하게 잡아서 3만 원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특성 메뉴다 보니까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서 당장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4만 9천 4백 원까지 1차 목표가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특성 메뉴 바로 한중 NCS였습니다 그럼 별미 메뉴도 알아봐야겠죠 후식을 먹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별미 메뉴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입니다 바로 종목 공개해 주시죠 미코바이오메드 코로나 관련해서인데 이 종목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습니다 좀 짧게 볼까요? 이 종목도 권재가 나락해서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데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개인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선호하지는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 별미 메뉴인 만큼 한 3에서 5%의 목표가를 바라본다고 하면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금일의 모습에서 봤을 때 갭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종목을 확인해 보면 최근에 고점 저항대인 2평선에는 2010원까지는 한 3에서 5% 룸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갭 상승해서 그 정도까지 먹고 나오자 한 3에서 5%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파리올림픽에 대한 부분 코로나에 확산되는 뉴스 플로우에 이어지는 부분 거기다가 원숭이창의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내일 하루 정도까지는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딱 더 길게도 안 보고 딱 내일까지만 2010원 그렇게 목표가 잡고 손절가는 짧게 1650원 물론 짧지는 않지만 이게 어디서 시작할지는 모르거든요 1650원 충분히 손절가 잡으시고 이탈하면 손절하시고 바라겠고 목표가는 2010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는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별미 메뉴까지 알아봤고요 매니저님 또 가깝게 만나려면 어디로 찾아가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공개 방송을 개인적인 미팅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네이버 밴드에서 강연균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투자 인사이트와 뉴스 전화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너튜브에서 공개 방송하고 있으니까 할 예정이니까 참여하셔서 투자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연균 매니저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상전화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편안한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